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나이가 20대 중반 넘어가면 막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막 클럽 이런 데 저하고 그러는데. 저희는 술을 안 마셔요. 아 술을 다 안 마셔요? 네 다 안 마셔요.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막 술 마시고 이러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들겠네. 그럴 수 있지. 그렇죠. 마냥 그렇지만 않아요. 마냥 그렇지만 않아요. 진짜? 그러면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팬질 덕질하는 거. 좋은 점? 좋은 점은 활력소. 생활에 활력소. 생활에 활력소. 일하는 원동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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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벌어야 될 이유. 정확한 것 같았어요. 돈 벌어야 될 이유. 돈 벌어야 될 이유. 아 맞네. 아까 그 카페에서 만나서 계속 이제 워너원 얘기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. 워너블. 워너블로 됐네. 워너블로 된 기분인데. 워너블. 그리고 워너블한테 또 인기가 있더라. 뭐야. 아까 보니까 그치 워너블한테.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.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.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.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. 워너블 회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. 시험 보나? 2만 원 주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. 2만 원? 2만 원? 가입을 하셔야 돼요. 기다려야 돼요. 욕심이 생기는데. 오늘 워너블한테. 그러니까. 공연 보러 가서 우리가 다 소리 지를 거 같아. 워너원을 알까? 나는 진짜 다니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. 진짜 어필하고 싶다. 어필하고 싶다. 어필하고 싶다? 원필. 나 진짜.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. 내가 조금 있다가 스탠딩으로 응원하고 있을 때. 다니엘이 나 보면서 이렇게 윙크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어. 그러면 진짜 막 이 추웠던 이런. 이 마음이 그냥 다 녹아버릴 거 같아. 입 딱 하셨네요. 막 다 이러면서 막. 막 정환이 형. 막 다 이러면. 정환이 형. 저장 한 번만 해주면 나 진짜 쓰러질 거 같은데. 내 마음속에. 저장 저장.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특이해 보이는 방법 없을까? 목맞아요. 저기 미안한데 나 좀 이따 목맞아 쓰러주래요? 저기. 나 저기 좀 만나야 되니까. 재원해야 된다니까요. 저. 아니.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그래 주려고 그랬는데. 이제는 바뀌었어요. 내가. 내가 욕심이 바뀌어가지고. 아 진짜. 아 이거.